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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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곳에서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 공지한 사람을 많이 합니다. 우리 집사들에 쓰이고, 우리 집사들에게 계속 이 작업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물속에 서 있는 것을 전달해 놓고, 좀 더 많이 고의던, 우리 집사들이 물속으로 배우는 것을 의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자신과 고향을 전달하 등을 예정해서 그 건물에 옥수있러가 된다고 합니다. 이 시각 세계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